안녕하세요 루이쏠입니다. 삼식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거기에서 태권도 태권도 자인 이 터스빌마 이렇게 고자스다이 코리아 마수르 바이 고 마셜 아토 올림픽 고 에우타 고 플레이 고 보니 첫 네팔리어로 보니 되레 마니 소를레 태권도 시크덩이 훈어차니 배울 수 있어요? 시크노석구는 운척 바 내고 호 태쎄 요티스어 대야쨈이 이 옹 이 끄노이쿠라 불어 요 거른다게 리 무니 무니 번할래 소즈부즈 소즈부즈 거르네 교육 시차 신청하기 어플라이 거루요 띄오 미세에 바래 요티스어 대야 바타 함이 시크 부즈 내초 자 요티스어 대야 꼬 보일로 비디오 어휘 일 호 함이 선거이 어비아스 거롱 자 교육 및 서비스 시착 러 세화 서비스 번할래 세화 호 자 따라하세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컴퓨터 교육 태권도 교육 태권도 교육 법률 교육 법률교육 안전교육 안전교육 국악교육 국악교육 이 국악교육 국악본날레 코스토키싱고 번해라 뭐일래 디스크리션 링크락처 코리안코 트레디셔널 뮤직장 국악변자 금융교육 금융교육 영양교육 양방진료 한방진료 한방진료 우리 어비아스고롱 그림을 보고 찌드러 헤레러 알맞은말 우지섭다 연결하세요 커넥션 거르노스 자 1번 1번째는 컴퓨터교육 코니 자 2번 한국어 교육 자 3번 안전교육 양 안전교육 이렇게 꽂혀 4번 태권도 교육 태권도 교육 하미 저밭 체크 거룩기 1번째는 컴퓨터교육 2번째는 한국어 교육 3번의 기역 안전교육 4번의 ㄷ 태권도 교육 필차 이제 문법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파리콘 문법자인 네파리 바사마 깨끗 거르노 썩구는 훈쳐 어떠하 썩구는 훈어 띄어 얼터마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없다 요 다 어가리마 받침 처이너르 받침 처번에 띄어 받침 뭐에 그 다음은 르 락케 수 있다 없다 처번에 을 수 있다 없다 자 카너 석추 요자인 먹다 다 어가리마 받침 처 먹을 수 있어요 카너 석쿤은 훈쳐 카너 석추 띄어 아우노 석쿤은 훈쳐 번누 콜라기 오다 아우누 다 어가리마 받침 처이너니 띄어 르 락케 럴 올 수 있어요 콜러 석쿤은 훈쳐 번누 콜라기 열다 예 열다 받침 르 뭐일걸래 듣기까지 열 수 있어요 번누 콜라기 또 이제 비벌이 썼다마 먹을 수 없어요 카너 석쿤은 훈어 번누 석힌 척 석더이너 올 수 없어요 열 수 없어요 석더이너 번누 콜라기 우다으론 해롱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코리아 바사시 끄너 자운츠 외국 인력 지원 센터 외국 인력 지원 센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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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인력 지원 센터 바타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코리아 바사시 끄너 석쿤은 훈쳐 수진 씨 수진지 모니카 씨 전화해요 모니카 지코 폰호 꼬도 지금 좀 바빠서 어일레 얼리 베스트 오버 에러 전화 받을 수 없어요 폰 니너 석더이너 있다 뻗지 제가 전화할게요 뭐일레 폰 걸츄 받을 수 없다 니너 석더이너 번누 콕 인디카 씨는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인디카 지자인 코리아 카나 버나우너 석쿤은 훈쳐 네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오 불고기 만들 수 있어요 버나우너 석추 원내 콕 오 그들이 라고 거래에 꽂혀 자 빈칸에 칼리타운마 맞는 이제 밀레 꾸라 표현 꾸라짱이 보기에서 너무나바터 콜라 로제로 뭐뭐 할 수 있다 없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그래서 봐요 보기 수르마해로 먹다 카누 만들다 버나우너 배우다 시크는 훈 대세울래 꾼 썹다 짜잉 꾼 센텐츠 히터 밀쳐 번해로 니누에 거르누 보자 자 하미 해롱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하미 김치찌개 카누 자옹기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자 김치찌개 짜잉 데레 삐로 보헤러 보헤꿀레 이스포치 아우너 석근에 꾸라 짜잉 카누 석더이너 아우누 수아바비 찬이 불고기는 어때요 불고기 거스도 초 대세울래 요 짜잉 요 먹다 쩌라 아우누 보자 김치찌개는 너무 매워서 요타음만 먹을 수 먹을 수 먹을 수 없어요 요 아우누 수아바비 고 불고기 코스도 초 자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컴퓨터 시크노 자옹추 자 주말에 저하고 같이 석다운 터마 멋있다 선거이 외국인력센터에 갈래요 외국인력센터 자옹기 거기에서 시크노 석처 범누 콜라기 배우다 쩌라운 터마 대세울래 배울 수 있어요 네 수아바비 자 리리씨는 중국음식을 반깃장에 요 만들다 호니 대세울래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네 대세울래 퀘스천 자 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호 뭐짱이 카나베카는 멍뻘쳐 하니 정답 체크거롱기 자 호 1번 먹을 수 없어요 배울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어 써버리 밀쳐 네 자 아르케에 어비아스폰니 하미 거롱 요 셀프스터디 기타 마 타페 고청 자 받다 리누어 출근하다 오피스 자누 자 몸이 아파서 서릴 누케러 오늘은 아저짱이 오피스 자너 썩 더이너 번누꼴라기 출근할 수 없어요 출근 할 수 없어요 메서리 자 지금은 바빠서 전화를 리너 썩 더이너 번누꼴라기 받다 짤레러 받 들 수 없어요 바타 오가림은 받침부하이콜레 받다 니깔레 버치 받을 수 없어요 타오가림은 받침 처이너니 르 받침 라케러 출근할 수 없어요 하미 저밤 해롱기 1번 출근할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밀장 대화 1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3를 돌려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0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대화 1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요자인 리한 아니, 직원 직원 번들레 스태퍼 두이저어 꼬라까니요 여보세요 요섭다 아운다 끼리 하미 내 타운을 벌쳐 아, 요자인 폰 두아라 꼬라까니 거르네 호 네 하미 수루마 폰 두아라 꼬라까니 수루 거른다 끼리 여보세요 먼저 자, 거기 자, 요거기 꼭 어 바래 요 셀프 스터디 기타마 네일 번해라 이렇게 했고, 저 네 네팔리 바사 떼양어 떼양 떼양 피자집이지요 요 피자 버설 호니 네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호 자, 게 오더 거르는 운차기 요자인 바스 다마 요 구라까니 번이 폰 꼭 구라까니요 키너번다 끼리 요 거기번에 섭다 헤른다 끼리 하미 피자 버설 거래로 오더 거른다 끼리 자인 거기번다 폰 거래로 이제 거기 피자집이지요 피자 버설 호니 엑조티 뻐까 거르네 데스퍼치 네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호 게 오더 거르는 운차기 소대꼬 자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요 요 폰에 지요 번해라 뻐까 거르네 에우타 터리카 호 대항 외국인력지원센터 호니 번내꼬 자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 게 머더 띄옹기 자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태권도 식근어 자 온추 거기에서 태양 태권도 수업 태권도 클래스 들을 수 있어요 순너 섞인 처 번내꼬 훈넣더 요 자인 듣다 번내 썹다 이렇게 했고 처 삽다의 걸터 자인 순누 토로 바스타의 태권도 클래스 자인 순너 섞은 운차 요 자인 태권도 클래스마 바그리너 섞인 척기 띄호 바그리에 러 게이시크나 섞은 운차 척기 떼수도 얼터마 듣다 뻔니 함이 쫄라운 척 그래서 풀어선거 어느새 함이 띄워 부주노 벌쳐 네 호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아이 더 발 태권도 클래스 처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요 전여바레 셀프스터디 기타마 예수도 비벼라는게 그쵸 네 에돌 맞네꼬 자 다음 주부터 아르꼬 없다 대키 야근 나이시프트 거르누 펄처 알고 있어요 타티오니 타티오 소대꼬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헝 멋짱 게이뻔니 타티에나 원해라 네팔리바사 어느 밖 거르나 섞인자 태권도 짜인 전혀 할 수 없는데도 전혀 번날레 태권도 비기너뻔니 호이너 웃다 뻔니 거르나 너 섞은 애어스타 짜인 전혀 할 수 없는데 번차 게이뻔니 거르나 썩 더이너 괜찮을까요 띡차킹 그럼요 호 자 일요일에 아이떠발마 센터에 오셔서 센터아에러 상담을 받아보세요 카운셀리누 호스 네 알겠습니다 호 부재 감사합니다 단예밭 멋냈고 얼터호 자 됐어 보혜 어버 엠피스리 뭐일래 아 엠피스리 순하오누어기 에우따 자 요 두이타프로 쓰는 거 저밥 하면 비자를 걸어 리안씨는 왜 센터에 전화했어요 리안지 짜인 끼너 센터마 폰 거르누버요 어 저밥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대세일레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예설이 저밥 빙다끼리 혼자 자 리안씨는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리안지 짜인 태권도 거르는 서큰 혼자 호인하니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어요 요 예 없습니다 어타와 없어요 예설이 번닭길이 짜인 혼자 그래서 요 불어쓰고 저밥짜 요 쿠라카니마 예설이 바운아 섞은 혼자 자 됐어 보혜 뭐 페리 엠피스리 순항추 스크립트 헤르다이 엠피스리 순다이 쉐도우 리딩 거르노스 30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 대화 1 여보세요? 거기 외국인력지원센터지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휘 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연습해 보세요. 예스팔리커 어휘 입장인 외국인력지원센터마게 식차 어플라이 거른다 전라우노석근의 섭다어로 예약하다 예약하다 상담을 받다 상담을 받다 교육을 신청하다 교육을 신청하다 교육을 받다 교육을 받다 이용하다 행사에 참여하다 행사에 참여하다 행사에 참여하다 문화체험을 하다 문화체험을 하다 자원봉사를 하다 자원봉사를 하다 요 섭다어로 짜인 예스도 불어선가마 불어오 거른어 섭긴 저 자, 수업을 듣고 싶으면 클래스 리너 짜은 운처번에 센터에서 센터마 상담을 받아보세요 카운셀 리누 호 썰라오 거른 호 스번네 꼴 도 자, 센터에서 한국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요 센터마 한국, 코리아 문화번날레 성스크리티요 체험 언어봅 대성스크리티 언어봅 거르노 섞은 운처 자, 전화를 해서 폰거래로 예약한 후에 부킹 거래 버치 방문하세요 비집 거르노 호 스쿨 얼토오 자, 대소보이하미 요 어벼스 거론기 그림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넣으세요 더스빌마 밀레코라 너무나 바터 로제로 바쿠누 호 걸토오 자, 1번 1번 짜인 원래 체육 한마디 함께 엑서사이즈 선반디 겉띠비띠마 바그리더이차이 대세일레 행사에 참여하다 자, 2번 2번 짜인 게 썰라오 마그더이차이 구라까니 거르더이차 대세일레 상담을 받다 자, 3번 폰 버르더이차이 신청서 아베단 포모 대세일레 교육을 신청하다 자, 4번 요 스웨인세바 거르더이차이 자원봉사번 여러분이 되겠거죠 4번 자원봉사를 하다 정답 체크거롱 1번 행사에 참여하다 2번 상담을 받다 밀쳐 3번 교육을 신청하다 밀쳐 4번 자원봉사를 하다 서법이 밀려 그래서 요 문법 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법은 려면 어타와 의려면 네팔리바사마 깨깨 거르네 호버네 테스트올타마 부러요 거르네 석그네 구라호 예언 이른다 게리 다 어가리마 받침처이너 르 받침처번에 려면 맞더래요 받침처번에 이제 다 려면 자, 신청하다 어플라이 거르누 자, 신청하려면 다 어가리마 받침 너버에 꿀네 려면 맞더래 어플라이 거르네 호버네 받다 리누 받침처니 대사의 다 니깔레로 의려면 맞겠고 받으려면 르네 호버네 만들다 다 어가리마 르 받침처 대사의 만들려면 번아우네 호버네 테스트올타오 자, 테스트올타오 자, 테스트올타오 예 셀프스토디키타마버에 고 우다른 번이 하미해롱 요 비버런자에 뭐이래 버컬로이드에 고호 이제 자음 머틀러 받침처번에 의려면 모음 받침 너버에 고 다오가리마 모침 너버에 고 어타와 디스포치 자음 르허버네 렐마마드레 자, 컴퓨터 교육은 어디에서 신청해요? 컴퓨터 식착자인 과항 어플라이 걸쳐 컴퓨터 교육을 신청하려면 컴퓨터 교육 어플라이 거르네 호버네 1층으로 내려가세요 보일러떠러 띠러 자누호 스번네 고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어요 김치찌개 번아우너 자음 김치찌개 번아우네 호버네 만들려면 김치 러 고기 가 마수 필요해요 자 소포를 보내려면 자 요 소포자인 패키지요 패키지 버타우네 호버네 우체국에 가야해요 포스트오피스마 잔흑발차 컴퓨터호 하미 어비아스거롱 대화를 읽고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 자 태권도 교육을 받고 싶어요 태권도 식착 리너자 아언추 자 1번 2번 정답자잉 자 태권도 교육을 리네 호버네 예약 어플라이 폼 버르노스 자 태권도 교육을 받으면 어 리누 훈처버네 태권도 식착 리누 훈처버네 예 깨깨깨 깨깨 이스터 야우네 꾸라호 대세 얼리 퍼 의미 얼터 퍼럭처 자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요 비빔밥마케 서마 베스처 자 비빔밥 버나우네 호버네 법노콜라게 비빔밥을 만들려면 비빔밥을 만들어서 벗날래 버나에러 그 얼터 자 대세 버나에러 여러가지 채소하고 밥이 필요해요 버나에러 비빔밥에 배지 바짜인처 얼리 밀터이너니 비빔밥 버나우네 호버네 비빔밥에 배지 러 바짜인처 비빔밥에 체크 1번에 2번 2번에 2번 자 유용한 표현 유스프 이스페레이션 내일 봐요 볼리베또 벗날래 언그레지마 굿바이 레케 고쳐니 바스타 마 끊어있사티 베테로 깨끗한 거렉 내일 봐요 언그레지마 시유 투머로 네팔리 바스타 볼리베또 고어 예언장 바스타 고어 굿바이 네 네 에이 벗내러 내게 고쳐 내일 뵐게요 더러 요 기타 굿바이 너무너뻐르네 땡큐 시더이 굿바이 어느반나 고려타뿐니 아니에요 내일 뵐게요 시유 투머러 벗낸다 더러 네팔리 바스타 내일봐요 볼리베또 대화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p3 들려주겠습니다. 잘 들어보고 이해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대화 2 저기요, 태권도 수업을 듣고 싶은데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센터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후에 상담을 받고 태권도 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청이 이제 리한 아니, 직원 직원 직원번들 스텝 두이져나 거꾸라깐요. 자, 저기요. 수업을 듣고 싶은데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려면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려면 태권도 클래스 어플라이 거르네요. 요번에 요 문법이 클래스마함이 버리석경.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 셀프 스터디 기타 마 예수도 비벌은 레이키에 고쳐. 자, How can I do? 안그레지만. 뭐 달러? 게 거르노 펄처 번내고 어, 번내고 호. 자,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벤크 북 번아오노 자운츠. 게 거르네. 고 얼토 호. 자,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코리아 시티 사티 번아오노 자운츠. 게 거르네. 네. 띄우 썰어 더 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팔리바사마. 게 거르네. 네. 띄우 얼토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썰어 나오노 석구는 자. 저의 센터는 처음이세요? 하모로 센터 자인 뽀일로 쪼띠 호. 고 얼토 호. 뽀일로 쪼띠 호. 네. 처음이에요. 호. 뽀일로 쪼띠 호. 그러면 데서어 번에 먼저. 먼저 자인 수루마. 고 얼토 호. 셀프 스터디 기타 마퍼니. 자, 먼저 들어가십시오. 수루마. 자는 호스너. 네.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코리아 자네 호 번에. 제일 먼저. 석보이 번다. 수루마. 뭐 하고 싶어요? 깨 거르는 자. 훔쳐. 소대꼬. 자. 먼저 수루마.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용자 카드. 그의 프로요 거르네 카드. 버나이럿 인추. 그 후에 데스퍼치. 상담을 받고. 카운셀 리누 호스. 태권도 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 태권도 식차 어플라이 거른다. 훔쳐. 자.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비데시 나가리타 리에라 아누봐요. 네. 여기 있어요. 호 예양처. 꼴 더 호. 자. 태서버에. 요. 플러스는 필빗자로. 리한씨는 센터에서 무슨 수업을 들을 거에요? 리한지 자인. 센터마. 꾼클래스. 순누은처. 네. 태권도 수업이요. 다 태권도 수업입니다. 아. 예선이 저밖에 나서 꾸누자. 자. 센터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해요? 센터마. 클래스. 리네호. 번에. 리누은처. 번에. 수루마. 깨버. 번에. 번에.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 예선이 저밖에 난끼리. 대서버에. 뭐. 엔피스리 페리 순항추. 대한디에로 쓴 호스. 헤도 리딩 거룬 호스. 대화 2. 저기요. 태권도 수업을 듣고 싶은데.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센터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후에 상담을 받고 태권도 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활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팔리 고 활동 고 바그자잉.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가서 보기처럼 너무나 저스타에 꾸라까니 거르는 호스. 더스빌 헤른다끼리 컴퓨터 교육을 받다. 컴퓨터 식자 리누. 대스푸치 신청서를 쓰다. 대서일네. 수루마. 이거 컴퓨터 교육을 받다. 쩔라 헤러. 여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예안 컴퓨터 식자 리너 섞인처. 소그네. 대스푸치 네. 컴퓨터 교육을 받으려면 게게 거르네 호 버네. 문법 마 버네요. 이 신청서를 쓰세요. 이 신청서를 쓰세요. 예스토터 리깔레. 센테스 번아이라 꾸라까니. 어비아스 거르는 호스. 대서거에. 1번. 거롱. 상담을 받다. 카운셀린 후. 먼저 예약하다. 대설레 요 쩔라 헤러 번다게리. 여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예안. 카운셀린어 섞인처. 네. 상담을 받으려면 카운셀린에 호 버네. 먼저 예약하세요. 먼저 예약하다. 요 쩔 나오네. 자. 두이 넘버. 버니 헤러. 행사에 참여하다. 까레크로마 바구니누. 신청서를 쓰다. 여기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요 쩔 나있고. 대스푸치 네. 호. 행사에 참여하려면. 까레크로마 바구리네 호 버네. 먼저 신청서를 쓰세요. 예사리. 거르나 섞은 후자. 자. 3번. 문화체험을 하다. 성스크립 거 어느 밥 거르누. 내일까지 신청하다. 볼리 썸머 어플라이 거르누. 여기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요 쩔 나요. 예사리 번에. 대스푸치 네. 호. 문화체험을 하려면. 네. 려면. 성스크립트 어느 밥 거르네 호 버네. 내일까지. 볼리 썸머 어플라이 거르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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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번. 자원봉사를 하다. 사인세바 거르누. 일요일에 오다. 아이터벌 아우누.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예하. 사인세바 거르누 섞인 척. 네. 호. 네. 자원봉사를 하려면. 사인세바 거르네 호 버네. 아이터벌 마 아우누 호스. 볼네 고 호. 예사리. 어벼스. 거르누 섞은 후자. 자 유용한 표현. 음. 예. 아. 쏘리. 예. 유용한 표현. 자. 그거 좋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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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좋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번너 섞인 척. 정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정보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 진료, 진료자에 닥터 에 띠. 그 후에 두꺼워져서 비라이 보여서 다음 번째로 딱 듣고 카운셀 니네 또한 진료번째로 안내에 수준하호 외국인력상담센터 한국에대한 남들이 외국인력상담센터 그 카운셀리는 섞는거지요 원래 디스크립션에 보면 외국인력상담센터 버릿지 니네 비디오 링크할 수 버치 해로노호스 자, 외국인력상담센터는 비대시인력 맨파워 카운셀 캔드러자인 외국인 근로자 비대시감다 및 러 사업주의 사업주 번날레 컴퍼니코 말리코 공공지원을 이제 공공번날레 퍼블릭고 서포트 지원 꼴라기 기관입니다 성스타호 자, 다양한 외국어로 다양한 번날레 비빔나 외국어 비대시 바사 두어라 서비스되고 있어 새하거리에 꽂혀 한국어를 잘 모르는 코리안바사 라무러리 너버에코 타 너버에코 근로자도 깜달뻔니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서질러의 도움, 머덧 받을 수 있습니다 리너 섞인처 예약상담은 부킹코 카운셀자인 전화상담, 폰 카운셀, 방문상담, 비지팅 카운셀 두어라 이루어져 있는데 전화상담은 폰 카운셀자인 홈페이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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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게시판자인 이 블루튼, 보드호니, 대형자인 터파일레, 타이핑 거라나 섞인처 상담내용, 카운슬 거룬의 비벌원, 전화번호, 폰 넘버, 예약시간, 부킹 거룬의 서머에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를 합니다. 카운슬 거룬의 코백들의 폰 걸쳐 그리고 방문해서 비지팅 거래러 상담을 받고 싶으면 카운슬 리네오 번에 미리 어기너의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폰 걸으노 꼴라기 예수 또 차트 하면 이 기타마 대킨처 상담신간 카운슬 거룬의 서머에 짜인 전국, 전국자인 코리아버리요 코리아버리 어디에서나 저항번이 1577 0071 폰 거래러 상담시간 예수 또의 폰 도와라 꼴라까니 거룬의 서머에 짜인 노버제 비아노 노버제 대키 어타로 번날레 디우소 처벌제오 상시 서더위 젤리러와네 응용 젤리러와네 상담전화번호창 1577 0071 데스버치 요 상담 폰 넘버 데스버치 탑베러 코리아버사바쿠라건으로 짜는 저번에 원 요창에 하미 코리안바사마 별표 번져 별표 네버 데스버치 엉그레지 마자이 5번 데스버치 별표 데스버치 비비나 데스로 네팔어 네팔리바사마자이 쪼더 플러스 별표 요 티친다케리짜에 바빠요르레 이제 네팔리바사마학기 카우셀 리나사 꾸눈자 자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현황 던날레 어워스타 및 러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까리크럼 버리째 자 외국인력지원센터는 비데시 깜달 맨파워 서머르턴 스캔들어 짜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코리아마 지번비타이로 했고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한 비데시 깜달 머더 디노 콜라기 기관으로 성스타 고르프마 한국어 교육 코리아 바사코 식착 컴퓨터 교육 컴퓨터 식착 아디 비비나 여러가지 비비나 식착 맛들에 넣어보이까나 뿐만 아니라 맛들에 넣어보이까나 고충상담 고충번날레 이제 가로꼬라오 가로보이꼬라 카운설 거르네 상담 생활 법률 지번꼬 까누니 마밀라 까누니 국가별 데스 언어사코 커뮤니티 행사 행사자인 거디비띠요 다와 다양한 문화체험 비비나 성스크리티 언어밥 거디비띠 아디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하자자인 프로젝트 번아우노 기획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번아우드 아이처 데스버치 요 비비나 외국인력센터코 홈페이지요 요자인 일락과 언어사 버럭버럭죠 슈터이 오피서로 쳐 데스레 후노도 에우터이 성스크타오 더러 사카 뭐여러 의정부 요 창원 김해 대구 인천 천안 요 서울고남 허르호 데스레 요 뭐 대구마 대구마 버스더의 처번에 요 대구 외국인력지원센터코 홈페이지 예이 인천호 번에 요 인천고 외국인력지원센터코 홈페이지 그때 비지컬에서 커스타우너 번해러 헤르노 석훈훈차 EPS 토픽 듣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P3 들려주겠습니다 1번부터 3번 잘 듣고 대답을 골라 보세요 3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2번 거기에서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요? 3번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1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3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1번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죠 네 신청서를 쓰세요 자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예왕 태권도 식자 리너 섞인처 네 신청서를 쓰세요 호 아베단 폼 레크노 호스 자 2번 2번 요 키노 후더이너 키노 번달끼리 아니오 번다 네 아우노 벌처 아니오 고소다 네 받을 수 있어요 호 번에 띡처 어타와 아니오 번네 호 벌버네 아니오 받을 수 없어요 예수도 호 벌버네 요 플러스노 거 저바분어 섞인처 그래서 이 저바분어 섞다이나 3번 네 어제 태권도를 했어요 호 희조 태권도 거랭 밀다이나니 뭐 태권도 거랭 태권도 식자 리너 섞인처 소 대꼬 뭐 희조 태권도 거랭 밀다이나 자 아니오 예약을 하면 돼요 예 어헝 부킹 거른다 훈처 요 차에 올릴 것들이 예 요 플러스 넣고 저바분어 섞은 밀다이나 원래 태권도 식자 리너 섞인처키 섞다이나 소 대꼬 따라 어헝 부킹 거른다 훈처 네 밀다이나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2번 거기에서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요? 자 2번의 정답은 자 거기에서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요? 떼안꾼 성스크리티 언우바 거르나 섞은 운처 자 태스포츠 아우나 섞은에 꾸라짜잉 4번 코리아 카나 버니 아 버니 버까운 처 어니 뮤지엄버니 잔 처 자 자 요 요 띈 딱히 너 저바분어 섞다이나 번에라 함이 빗자르거로 플러스 넣었잖아 이때야 꾼 성스크리티 언우바 거르나 섞인 처 번에라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요? 소 대꼬 예수 또 예수 또 문화체험 성스크리티 언우바 거르나 섞인 처 번에라 저바바 도로 한국문화를 배울게요 코리아 성스크리티 식추 뭐 이래 식추 번에고 호 자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수루마 어플라이 거르누빨 꾼 성스크리티 언우바 어떤 문화체험 꾼 성스크리티 언우바 소 대꼬 도로 수루 도로 수루 도로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수루마 어플라이 거르누빨 자 문화체험을 하고싶어요 성스크리티 언우바 거르누빨 다운추 요번이 밀데이너 꾼 성스크리티 언우바 거르누덨 소 대꼬니 대세레 예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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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라 거르누 대세레 밀데고 꾸라자이 4번입니다 자 3번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3번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료 진료를 닥터베테로 6번짜로 거르누 리네호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꾀 거르누 대세번에 아우노서클의 꾸라자이 4번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전화해보세요 대세번에 정보만 보니 버리석경 대세레 닥터베테로 모카포니처 자 액넘버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액넘버 상담을 받았어요 카운셀 리엥 밀데이너니 네 닥터베테로 골라기 꾀 거르누 소 대꼬 영양교육을 받고싶어요 카나코 포션 식차 리너자운츠 요번 밀데이너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엑서사이즈 대리 면허 걸음을 걸쳐 요시덕 니술거마 닥터베테로 밀데이너니 멜카데이너니 대세레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자 MP3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을 골라보세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닝파일 맞자잉 어떻게 오셨어요? 꺼소리 아우누버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해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해요 그럼 대세번에 수루마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 아베다폼 레케러 엑진 꾸르누 호스 자 프로스너 헤로 남자는 왜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갔습니까? 요 프로스 짜인키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자노버요 예 예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요 대세일래 요 짜루어 타워 호르머대 밀레 거꾸라짱이 띵 넘버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퀸어 코리아 바사 식차 어플라이 거래 예 코리아 바사 식구노 콜라기 오니 3번 상담을 받고 싶어서 카운세리노 콜라기 오이너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서엔세바 거르노 자이콜레 무료 진료를 받고 싶어서 니슬코마 닥터 베트노 콜라기 밀더이너 자 남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프로스 계획 어르노 펄처 예약 렛키에 코차니 신청서를 쓰고 잠깐 기다리세요 대세일래 요 짜루어 타우르머대 자잉 3번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아베다음번 베크노 펄처 요양 렛키에 코차니 돈을 내야 합니다 퍼샤띠리노 펄처 테스토쿠라 렛키에 코차이너 쿠라카니마 티에너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포토키즈로 펄처 띵퍼니 차이너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클래스 리노 펄처 띵퍼니 차이너 4번의 정답은 3번 5번의 정답도 3번입니다 자 이페스토픽 듣기 확장 연습 어버헤롱 자 MP3를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 30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 수지씨는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스프러스너 자잉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필리핀 띵어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소포 포장을 다시 해주세요 이 패키지코 패킹 페리거리딘어스 밀더이너 자, 항공편을 이용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하와이저아즈 누아라 버타우너 프로요고 거래러 버타우너 서쿠노 6번이 밀더이너 물건이 작으니까 요금이 비싸지 않을 거예요 사만 산업어의 꼴레 피 떼띠 머거 처인올라 이번에는 밀더이너 자, 2번 오는데 30분쯤 아, 2번 자, 2번 자잉 수지씨는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수지지 자잉 호스텔 바터 예양서머커 서리 아우누버요 번넥고 자, 아우누 서쿠네쿠라자잉 3번호 호스텔 대키 예양서머커서리 아우누버요 소대꼴레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왔어요 서브웨이 두입버 더 트랜스퍼 거래러 아인 갈아타다자잉 서브 코리아고 코리아마자잉 하세이 서브웨이 꼴라인 대레이첌 그래서 일래 에우따 라인꼬 서브웨이 쩔라에 뻗지 아프노 건타페 부구노 꼴라기 아르게이 서브웨이 번이 쩔라오너버요 어스타오너 서쳐 그래서 일래 두 번 두입버 더 트랜스퍼 거래꼬 번널레 보일러 서브웨이 쩔라에러 아운다 아르게이 서브 쩔라에꼬 엑버덕 트랜스퍼 거래꼬 그래서 뻗지 데스로 서브웨이만 체인지 거래꼬 요자잉 두 번 갈아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번너버 섞인 차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는데 30분쯤 걸렸어요 아우너 꼴라기 럿뻑 디스미닐 라교 서머에 꺼띠 라교 소대꼬 히느니 그래서 밀다이너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멀어요 호스텔밭에 예약서머 따라쳐 요번이 밀다이너 오늘 아침에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아절비아노 호스텔마 퍼르케꼬 밀다이너 하면 정답 정답 하면 해롱기 두이 띵 네 대세일레 티카이 밀쳐 두이 띵넘버 호 두이 대세 번째 띵넘버 이피스토픽 읽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닉넛 더 스벨 헤레러 우지 센텐스 로즈누 호 자 1번 컴퓨터 시크다이처니 대세 2번 컴퓨터를 배웁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휴게실에서 쉽니다 휴게실 벗날레 레스트루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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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거르다이처 자 친구하고 운동을 합니다 사티시타 엑서사이즈 거르다이처 무료진료를 받습니다 니쑤꼬 루프마 닥터베트다이처 밀다이너 자 2번 체육한마닭 체육자인 짐호 엑서사이즈 사티시타 엑서사이즈 컴퍼니코 서더세어로 시덕이 엑서사이즈 고 까리크로마 바그리다이처 3번 행사에 참여합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카운슬 인처 행사를 예약합니다 까리크로 부킹거르다이처 행사 또 행사 또 로 요 또 스벨 헤레로 부킹거르다이처 번노자인 관리 가로차니 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식차 어플라이 거르다이처 밀더이너 2번의 정답은 3번 자 3에서 5번 일정에 띵자르 띵 넘버자르 넘버 다음이 선거의 해롱 다음 안내판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안내판 이 숫자나 말에 우진 너버의 거꾸라 자 안정교육 수록차 식차 시간 어거스트 첫다리 선이 바로 자 디우소 띵버제 대키 디우소 빠즈버제 요 번드러 서뜨러 번날레 예스터 워스타마자인 바로 니칼로노호 스테소 원에 띵 띵버제 장소 타운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205호 룸넘버 알맞지 않은 것 아는 것 자 교육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요 티코니 티코니 서니발 대세 요자인 저바버 아는 것 로즈넛 세시간동안 교육을 합니다 짜르바 요자인 밀더이너 대세일레 요게스천거 저바두이넘버 키넘버 디우소 띵버제 대키 빠즈버제 호니 디우소 대세 두이건타 호 띵건타 호이너 두이건타 대세일레 너밀레 거꾸라 2번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호니 안전교육 보일꼴레 보니 저바브너더석다이너 교육을 하는 것은 205호입니다 호니 룸넘버 룸넘버 3번 3번 정답은 2번 세시간동안 교육을 합니다 자 4번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만채자인 법률교육을 받으러 까눈이꼴 식찰이너 콜라기 언제 꺼일레 어디로 꽝뛰러 가야합니까 잔흑벌 저 오 자 4번 4번 법률교육 법률교육 어거스트 테이스타릭 디우소짜르버제 어거스트 테이스타릭 디우소짜르버제 어거스트 디이스타릭 요점이 비아노에 가르버제 호니 스포치 요 303호 304호 501호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저 플러스노자인 베트남만채 소재고호니 그래서 유행했다 헤르노팔자 요 헤르노팔자 요 헤르노팔자 네 법률교육 받으러 언제 어디로 가야됩니까 언제 어거스트 테이스타릭 오후 4시 짱 꼰 짱 딘서의 짜르넘버 그래서 정답은 2번 어거스트 테이스타릭 디우소 짜르버제 딘서의 짜르넘버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이 광고 광고 번날레 비기앗번어 비기앗번어 이 비기앗번 말에 비벌어 골라기 알맞지 않은 것 너 밀레 코쿠라 고르십시오 로즈노호스 자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용안내 프로외국어른네 숫자나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용안내 자 한국요리교실 코리아 꼭 하나 꼭 클래스룸 자 시간 서머에 매주 허랭없다 먼걸어발 비아너 애가로버제 장소 타운 205 룸넘버 205 자 무료진료 니술거호 이거 닥터베트넨 섞인처 시간 서머에 매월 허랭머나 둘째 도수로 아이터발 허랭머나 도수로 아이터발 디우소 두이버 세 장소 타운 회의실 미팅룸 컴퍼런 컴퍼런스 룸 진료 가모 이제 닥터베 헬자 벅체자 내과 비트리 치과 덴티스트 한방진료 오리엔탈 코리아코 트레디셔널 고라호 자 아는것 로즈노 아는것 아는것 진료를 받고 돈을 내야 합니다 요 아는것 호니 1번 끼너번닷끼리 무료 번호로 렛기 무료 무료 요리를 배우려면 열한시까지 가야 합니다 호 에가로버제 자 매주 일요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렉없다 아이테발마 우퍼짜로 리너 섞인 저 더러 이왕이 해른답결이 우퍼짜로 리너 꼴락이 매월 둘째주 허렉없다 호이너 허렉 어 허렉 허렉 머이나코 도수로 아이테발라 대세일에 띵넘버뻔니 접합분어석 요짜인 접합짜인 액넘버뻔니 호 띵넘버뻔니 호 띵넘버뻔니 호 그 다음에 진료를 받고 돈을 내야 됩니다 무료 대세일에 요번이 밀더이너 띵넘버뻔니 호 매주 일요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이너 허렉 머이나 도수라이테발맛드레호 자 매주 화요일에 한국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 요 코리아꼬 카나자인 매주 화요일 이에자인 허렉없다 멍그러발 이렇게 대세일에 사번자인 띵넘버 요번에 정답은 두이타죠 액넘버 띵넘버 요자인 키따마 보헤콜레 예스토차 올라타로 사초이피스토피 이그젠마자인 짜롯도 옵션으로 보는데 접합 두이타 보헤콜 어스타채 아웅더에나 에우따 마뜨레 로즈네 구라호 띵쿠라 멍마 라쿠노스 이피스토픽 읽기 확장연습 하미 선거이거롱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칼리타우마 호너 서퀸의 서퍼바드 우지쿠라 로즈노스 자 반장님이 캡틴 레 이사한 집에 버타이소레코 거르마 초대해 주셔서 님도디에러 자 꾼 선물로 자 오빠두아라 세제를 사갑니다 요자인 집들이 대세일에 4번 집들이 선물 4번입니다 집들이 선물로 세제를 세제번날레 루가두네 사보느니 출근 오피스잔에 배웅 배웅자인 꾸노이 백젤레 님또 파우나오르 퍼르킨다 이제 만우 터파이레 터파이고 사티 앞으로 고탐 볼라우누보여 선거이 카나카누보여 사티자인 앞으로 거르마 퍼르킨어라겠고 떼띠벨라 나무로이자노 스펀니러 꾸노이 헛섬머 선거이자노 요자인 배웅 회의 미팅 대세일레 밀드라이너 집들이 선물 먼저 2번 물건을 살 때 사만 낀다 빅 짜인 꼭 받으세 뻐거이 린우 호스 깨호 어일레 예양소머 헤른다케 타쳐이나니 털어 나중에 물건을 바꾸거나 뻗지 사만 체인지 거르네 어니 환불할때 리펀거른다 짜인처 요자인 빌 빌 코리아 바사마 영수중 3번입니다 잔돈 짠춘 체인지 도팔이래 서에 루피아 퍼시아 디레퍼치 도팔이래 할인권 번쩌 대세일레 바스타마 띠 더스 루피아 디스카운트 거린처 번내고 레키어 쿠폰 호보 요번에 서에 루피아 사만 킨다게리 덮밟아 띠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자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의 정답은 3번 자 이것으로 30과 이피스토픽 표준교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일과 수업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